테슬라 소식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이 당초 테슬라와 약속했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맞추지 못하고 일본 도요타와 재휴관계를 맺으며 두 회사의 결속관계는 느슨해졌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국 케틀과 동맹을 맺었고 LG화학과도 거래를 맺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꼽혔던 파나소닉은 중국 케틀과 한국 LG화학 등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중 파나소닉의 배터리 점유율은 8.4%에 불과했다. 총 사용량은 8.7GWH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5%나 줄어들었다. 전세계 1위를 기록한 LG화학의 상반기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82.8%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과 중국에 추월당한 파나소닉은 배터리 공급 의존도가 높은 테슬라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테슬라가 보험 자회사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확장한다고 18일 폭스비즈니스 뉴스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 보험회사 테슬라 보험을 설립해 고객들에게 다른 보험사보다 20에서 30% 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한 차주들은 테슬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신종 차량의 제조회사들이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 택시들에게도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공장 기가패토리 3이 있는 상하이에 테슬라 보험의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경영진은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운전자의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 보험회사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시포인 제커리 카카오는 보험사업이 연말까지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테슬라 보험이 운전 프로필에서 캡쳐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충돌의 상관관계와 확률을 평가하고 해당 고객을 위해 매월 보험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뉴욕, 델러스, 디트로이트, 덴버, 피닉스, 샌디웨이고 6개 도시의 14억 달러를 투자해 3,500여 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장려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가운데 나온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이해적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향후 10년에 걸쳐 원격근무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도 임직원이 원하면 무기한 재택근무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마존은 향후 2년여에 걸쳐 채용하는 3,500여 명의 인력 중 2,000여 명이 뉴욕에서 채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맨해튼에 위치한 로드앤테일러 백화점 건물을 10억 달러 이상의 리워크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사무소는 2023년 문을 열 예정이다. 아마존이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투자를 위해 예비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가 1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협상이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협의하면 협상이 1에서 2개월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이 산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넥스페이스는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자료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오즈 외에도 알파벳 산하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WMware 등에도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넥스페이스는 서버 공간을 임대하고 기업들이 클라우드 내에 자료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체다. 아마존을 비롯한 정보기술 공룡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세대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급격히 늘면서 클라우드가 대세 흐름을 확실하게 굳혔다. 아마존은 2분기에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보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즈가 밝은 전망을 확인해줬다. 오즈 부문 매출은 이 기간 29% 가까이 급증한 108억 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바 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도요타 자동차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아마존의 지원을 받아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승차와 차량 공유에서부터 행동 기반의 보험과 유지 보수 통지까지 차량 서비스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 계약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도요타와의 기존 협업을 확대한 조치이며 전자상 거래의 글로벌 업체인 아마존이 수송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즈는 지난 7월 도익의 폭스바겐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했으며 자동차 업체의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포탈을 기업 고객이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팔 수 있는 업계 전반의 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즈가 이에 앞서 아일랜드 기반 자동차 부품 회사 델파이 오토모티브, 일본 파나소닉, 엔비디아 등 자동차 공급망, 우버와 미국 렌트카사, 에이비스 등 대형 운송업체, 자율 운행 대형 트럭 스타트업 엠바크와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개발사 투심플과 제휴해왔다. 애플 소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해 462.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애플의 시총액은 1조 9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의 시총은 상장 38년 만인 지난 2018년 8월 2일 1조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애플의 비즈니스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올해 3월 23일 시총은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5개월도 안 돼 시총이 2배로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은 764% 증가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 상승률 183%를 월등히 앞섰다. CNBC는 애플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면서 매출 597억 달러와 두자리 숫자의 제품과 서비스 부문 성장을 일권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3분기 중국 내 소매점 폐쇄가 많았지만 재택근무 트렌드와 온라인 판매 강세로 전반적인 영업 실적이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19일 브라질 IT매체 테크문도에 따르면 애플의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에서 운영 중인 애플 아이폰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폭스콘 공장 생산 라인은 축소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애플은 이미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 11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곧 아이폰 SE를 생산할 계획이다. 폭스콘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부문 인도 시장 점유율은 아이폰 11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성장했다. 애플은 다른 위탁 생산업체들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인도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인도산 아이폰의 장치와 부품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중국산 아이폰 생산량 중 5분의 1을 인도 공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보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대침체로 지난 5월 2,500명 안팎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는 보잉이 2차 명예퇴직을 추진한다. 1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이아웃 방식의 자발적인 퇴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 감원할 방침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바이아웃은 직원의 고용계약이 끝나기 전에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명예퇴직과 유사하다. 2차 명예퇴직은 항공기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와 본사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보잉 측은 설명했으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잉사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잉 737 맥스 주문을 따냈다고 CNN 비즈니스가 20일 보도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폴란드 최대 항공사인 에어인터가 맥스기인 737-8 두 대를 주문했으며 보잉 항공기 2대 추가 주문 의사를 밝혔다. 보잉은 에어인터와의 구매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면 에어인터가 보유할 737 맥스는 기존의 미이행 계약을 포함해 1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이 737 맥스 주문을 따낸 것은 보잉이 지난 2019년 11월 열렸던 두바이 에어쉬에서 터키 항공사인 선익스프레스 10대 등 총 30대의 구매 계약을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들어 항공사들이 400대가 넘는 보잉 737 맥스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항공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미 교통당국은 18일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기의 비행을 두 배 늘리는데 동의함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4차례 왕복 비행을 하는 중국 항공편을 일주일에 8차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4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비행편을 주사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델타항공도 주 2회에서 4회로 중국 노선의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중 양국은 주백 회의상의 항공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옥시덴탈은 와이오민 콜로라도 유타 자산 중 일부를 약 13억 3천만 달러에 오리온 광산 파이낸스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옥시덴탈은 360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 부채의 대부분은 아나다코 석유회사 인수에서 발생했다. 올해 자산 매각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까지 약 45억 달러의 어음을 발행할 예정이다. 옥시덴탈 사자는 가나 자산은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알제리의 자산은 핵심 자산이라서 부채 상환을 위해 프랑스 토탈에 매각하기를 희망했던 알제리 자산을 더 이상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옥시덴탈 감사합니다.